종이로 버스와 철도를 만드는 류양벨입니다. 종이로 만드는 신도립역을 키트화하여 종이모형 도면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같이 신도립역을 만들어 볼까요? 레일플레이크와 함께 신도립역의 종이모형 제작 도면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신도립역 종이모형 도면은 총 4장 구성입니다. 작업에 앞서 칼을 쓰는 만큼 손을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장에 적혀있는 번호 순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플랫폼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랫폼 부품을 잘라줍니다. 잘 접히도록 칼을 뒤집은 후 그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칼선을 그은 부분이 잘 접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본드를 이용해 플랫폼 부품에 모서리를 붙여줍니다. 모형의 기초가 될 플랫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자르고 붙이는 작업의 반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칼을 뒤집은 후 접는 선에 맞춰 그어줍니다. 접는 선을 모두 접은 후 본드를 이용해 각 모서리를 붙여줍니다. 난간이 플랫폼의 안쪽을 향하도록 붙여줍니다. 이제 스크린도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문은 잘라도 되고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창문을 자르고 OSP 필름으로 마무리하는게 더 실제랑 비슷해집니다. 창문을 자를 때 이 표시는 버리지 말고 따로 보관해주세요. 창문을 잘랐다면 검은 펜으로 창틀을 칠해줍니다. 물론 칠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되지만 이렇게 시간을 들여 작업하면 모형이 더욱 깔끔해집니다. 스크린도어의 창문을 자를거라면 가장 바깥쪽은 제일 나중에 잘라주세요. 이전에 한 작업과 똑같이 칼을 뒤집어 접는 선을 그어줍니다. 이 부분의 검은 선은 잘라주세요. 그리고 스크린도어 부품을 뒤집은 다음 안쪽으로 접힐 수 있도록 칼을 뒤집은 후 그어주세요. 이렇게 접혀야 합니다. OSP 필름입니다. 제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시중 문방구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OSP 필름으로 창문을 마무리하지 않아도 완성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OSP 필름을 붙였다면 장애인석 표시 마크도 잘라 붙여주세요. 스크린도어의 천장은 이렇게 꺾이는 모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광고는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잘라 붙이면 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앞서 제작한 플랫폼에 스크린도어를 붙여주세요. 이제 플랫폼에 붙일 자판기와 창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자판기와 창고 부품을 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접히는 선에 칼을 뒤집어 칼집을 내어주세요. 접히는 부분을 접은 후 본드를 이용해 자판기와 창고를 조립합니다. 사각형 기둥 모양이 뒤틀리지 않도록 유의해 작업해주세요. 자판기와 창고 아래 적혀있는 숫자에 맞춰 플랫폼에 자판기와 창고를 붙여줍니다. 이제 지붕을 올릴 기둥을 만들 차례입니다. 전체적인 제작 과정은 앞서 제작한 과정들과 동일합니다. 모두 잘라준 후 접는 선에 칼집을 내어줍니다. 접는 영역을 접어준 후 기둥을 조립합니다. 플랫폼에 기둥을 붙여줍니다. 기둥은 위아래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 지붕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제 지붕을 만들 차례입니다. 이제 지붕을 만들 차례입니다. 지붕 1과 2를 자른 후 지붕 2 부품을 지붕 1에 붙여줍니다. 지붕을 조립하기 전에 지붕에 붙일 표지판과 전광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접는 선을 그어준 후 표지판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지붕에 붙일 수 있도록 끝을 T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검정펜으로 마무리하면 모형이 더욱 깔끔해집니다. 전광판도 만드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이제 지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붙여줍니다. 이제 가을에 붙여줍니다. 전광판과 기둥을 이어주는 부품을 붙입니다 표지판과 전광판을 만들었습니다 타는 곳 2번의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가야 합니다 전광판은 앞뒤 내용이 같습니다 전광판과 표지판을 천장에 붙였다면 이제 천장을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제작한 천장을 앞서 제작한 모형에 붙여줍니다 그럼 모형이 완성됩니다 모형을 만드는 과정은 즐거우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함께 신도립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립니다 류양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Gabrielle